모두가 가슴 졸였지만 제일 가슴 졸였던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로서 공식 승리 요정입니다. 김준호 피디입니다. 김준호 피디입니다. 강력해, 강력해. 어떤 거 안 풀리더라. 하나, 둘, 셋 할 때부터 알았어. 김준호 피디, 항상 본인이 맞는 팀이 져서 공식 패배 요정이었는데 오늘 그 공식을 깼습니다. 징크스를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야? 아니, MVP 받을까 봐 짧게 하네. 아끼네, 받을까 봐. 자, 투과자. 와우! 최종 게임이 제일 좋아. 멋있게 얘기했죠, 그거는. 주하 피디 인상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졌어. 주하 피디를 또 해야겠네, 최강, 최강.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춘천 좋네. 춘천의 밤은 아름답네. 춘천 아름답네. 포기하지 않으면 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최강 몬 선수 시즌 19듬 달성하셨습니다. 와우! 정중력인가요? 와, 많이 이겼다. 와우! 잘하더라. 뭐 하늘은 언제나 우리 편. 하늘은 언제나 우리 편. 뭐 말씀하셨다시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 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우리 베테랑들. 네, 잘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춥더라고. 이기니까 춥더라고. 춥떡 쏴서 이겨버렸네. 정말 이 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춘천 좋네요. 끝나고 닭갈비. 맛있겠다. 오늘 맛있게 먹으면 되겠네.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3명입니다, 3명. 후보 3명입니다. 7월 25일 83일 전 등판하고 오늘 첫 등판에서. 아, 진짜? 3점 2이닉 이탈탐진 무실점 유성 2이닉에 들어왔습니다. 공식 강호율 1위. 현대원석입니다. 진짜로 돌려줘. 좀 더 던져라. 정말 3개월 만에 지금 밥값 제대로 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밥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이 선수 몬스터즈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4타수 2안타 3타점. 싹쓸이 역전타의 주인공. 박재욱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티나 이어봤어요. 4타점 아닌가, 오늘? 4타점인가? 오늘 4타점. 4타점입니다. 4타점입니다. 4타점이야, 미안하다. 알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 잘했다. 박재욱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오늘 밤하늘이 저희를 도와줬는데 경기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또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입니다. 모두가 가슴 졸였지만 제일 가슴 졸였던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로써 공식 승리 요정입니다. 김준호 피디입니다. 김준호 피디입니다. 강력해, 강력해. 어떤지 안 풀리더라. 하나, 둘, 셋 할 때부터 알았어. 김준호 피디, 항상 본인이 맞는 팀이 져서 공식 패배 요정이었는데 오늘 그 공식을 깼습니다. 진코스를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야? 아니, MVP 받을까 봐 짧게 하네. 다는 아끼네요. 아끼네, 받을까 봐. 자, MVP입니다. 조수, 허주원, 다자, 박재호, 피디, 김주완. 세다, 세다. 김주완 좀 붙겠다. 자, MVP입니다. 조수, 허주원, 다자, 박재호, 피디, 김주완. 세다, 세다. 김주완 좀 붙겠다. 자, 기분 좋은 날. 제발. 세 명 넣어드리겠습니다. 세 명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주완, 김주완, 김주완. 자, MVP 세 명 더 나오십시오. 진짜? 자, 피디 최초로 MVP 쏘다 갑니다. 와, 내보다 빨리 받네. 와... 와... 야, 너 이렇게 처음에 받을 거 아니야? 이것도 괜찮네. 오랜만에 나와서.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재욱 선수입니다. 야, 너 후라이어 올 때 나 되게 욕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초로 피디입니다. 아유, 아유, 축하, 축하. 아유, 아유, 축하, 축하. 축하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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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축하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안 좋냐, 구이가 안 좋냐.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감독님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 쓰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실망 안 시켰고. 마지막에 잘하는 놈이 승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잘하겠습니다. 아유, 실망이다. 일단 뭐 몬스터가 와서 지금 만루에 계속 결과가 좋았어가지고. 좀 너무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타격했어요. 이마진이 타고 자익수게. 너무 놓쳤어요. 놓쳤어요. 완전 기적단 승인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안 쳤어야 되는 게 솔직히 맞는 거긴 한데. 뭐 여튼 뭐 결과는 좋았으니까. 올해는 하늘이 전혀 돋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아, 다 간다. 막정 선수, 이거 마이크 안 차고 있으니까 지향 좀 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징크서 탈출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전승에서 오키나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 좋다. 아유, 마음이 있습니다. 이 템을 잘해, 이 템을 잘해. 복귀나와 나왔다. 자, 셋이서. 만세 한번 알겠습니다. 만세요? 3천, 이건 3천. 3천까지는 거 하나 더 잘해. 마이크! 마이크! 감사합니다. 오해, 사랑해, 오해. 나이스, 오해. 이제 최강 몬스터즈는 올 시즌 19승 달성으로 시즌3까지 매직 넘버는 3위입니다. 앞으로 5경기에 3승을 거두면 우리가 1년 동안 염원했던 시즌3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파이팅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케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나, 하나 둘 셋. 가운데로. 최강, 최강 하시죠, 최강, 최강. 최강, 최강 하시죠. 아름다운 방입니다. 최강, 최강. 멋있다. 최강 보너다, 최강 보너다. 최강 보너다.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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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